안녕하세요. 오성래장님, 발전원 위원장님. 너무 오랜만에. 안경을 이렇게 쓰셔가지고. 안 했어요. 그냥 그냥. 안녕하세요. 생활을 지도자님. 네, 반갑습니다. 대동, 대동, 여기 총무원님. 네, 여기 동네 폰느낌. 네, 동네, 동네. 원래 이제 고철을 두고 놨는데 그게 활용할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이제는 그 정리기가 이 안에 있어요. 아유, 아깝다. 그렇죠? 버리기는 아까워도. 그럼요, 그게 구혈이 있어요, 지금 시설이. 그건 언제 했던 정리기인데요? 그게 이게 이제 뭐 한 오래됐지만 뭐 이제 제대로 내려오신 일이니까 뭐 한 뭐. 한번 볼 수 있을까요, 정리기? 신학인정 정리소를 짓고 운영을 할 수 있죠? 이게 피에 건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다치는 분 많은데. 옛날에. 옛날 발퉁기는 피에 했었는데요. 이거는 벨트에 놓은 쪽. 아, 이건 차 엔진이기 때문에 벨트.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, 이거? 네. 옛날에는. 이거는 걸리는 사람도 많았어요. 네, 손으로. 손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았어요. 네, 저거 하나 하자고요.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를 하나. 그 내력이 뭐를 하나 이렇게 풍려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뭘 써놓고 싶은데 이렇게 엄두가 안 나네요. 그렇죠. 엄두가 안 나요, 엄두가. 이렇게 털고, 털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여기 조그만 운동기구 여기 놓고 모이시고 그러셔야겠네요. 요즘에는 동네에 뭐 저거는 괜찮으세요? 뭐 축사 냄새 이런 건 없죠, 별로? 어우, 축사 냄새가요. 이쪽에 그 점동면 처리가 있어요. 점동면 처리 그 사거리에. 대형 축사. 축소, 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좀 있잖아요. 그 냄새가 와요? 지렁. 네, 그 냄새는 매일 나요, 매일. 음식물. 고기를 창문 열고 지나가면은.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? 네, 그 냄새가 엄청 독해요. 이 산이 범솥이에요? 네, 네, 네. 소무산, 소무산. 그렇죠? 점동면 처리. 네, 처리산이 이거예요? 네, 소무산. 아, 나 저기에서 한번 2003년 그때 한번 깜깜한 밤에 갇힌 적이 있어요. 우와, 해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. 여기 이게 북향인데. 그렇죠, 북향이죠. 산 속에서 진짜 깜깜한데 갇히면 요새 스마트폰은 부르데도 있죠? 오, 해가 떨어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야. 아, 얼마나 무섭던지. 네? 저 산이 작은 것 같으세요? 제가 봤어요? 아, 저 엄청 깊어. 아, 전혀 몰라. 저쪽 건너가면 뭔지 알아요? 강문에, 강에 빠지는 거예요? 인삼이 이렇게 지는군요, 나 처음 보네. 네. 올해 캔다 그러더니요. 예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된대요. 그래도 가격 면에서 많이 좀. 그래요? 따서 1년 더 연장시키더라도요. 아, 그래요? 이거 맨 앞에게요? 네, 네. 이게 개네래요? 네, 네. 아, 이거 한번 봐야겠다. 이게 아마 전국에서 이거 이렇게 큰 거 하나 또 깼을 거예요. 이게. 이게 개네래요? 네. 몇 년을 기르신 거예요? 이게 저희가 17년 된 것 같은데요? 정말 개네래요. 17년. 진짜 개네래요? 대단하네. 그런데 꽃이 펴도 개나리가 아니라는 게 꼭 긴 데가 져요. 이런 개나리가 어디 있냐고 저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더.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걸리셨어? 그런데 이게 이제 개나리 나무인데 가면 이제 고등풀이가 네 대로 나온 게 있어요. 그걸 장가지 다 따서 이 보은 도깨를 깔아야 해요. 여기에 아들가지가 올라오면 이 길에 성장을 못 해요. 네, 그러니까요. 이렇게 보은 도깨로다가 구멍만 딱 눌러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씌우면 여기서 이게 지금 아들가지 나온 거예요. 걔가 거기서 죽어버리게. 네, 네, 네. 성장을 못 하게. 그냥 이렇게. 아, 하나만, 하나만 오고 나머지 꽉 눌러버리는 거네. 그렇죠. 너무 멋있다. 우리 마을에 공동이가 쓰레기장 이걸랑이요? 네, 네, 네. 그런데 여기다가 해놨더니 참 마을 사람들이 버리기는 좋은데. 쓰레기 막 갖다 버리죠. 다른 사람들. 외부 사람들이 몰래 버려요. 붙잡아가지고 또 돈을 쉴려거나 해 그러면 왜 자기 마을 건 자기네가 마을에다 버리면 좀 좋아요? 끼고 버린다고. 그리고 서로가 좀 인심이 좀 따가워져. 아, 이 말씀이 그냥 기가 막히네. 인심이 따가워져. 이야, 이런 표현을 써야 돼. 인심이 따가워. 운동하기도 다 좋은데 이게 하나가 여기 점동면 처리로 돼 있어요. 이게 마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. 이게 마을의 전체에서 내려오는 우수예요. 이게 구간도 한, 여기서 보면 한 80m 정도? 조기, 조기가 하천이거든요? 네, 하천이. 요것 좀 좀. 여기로. 점동면 처리라도 육안 좀 이렇게 펄테크펄테크 펄테해달라. 그럴 수 있을 텐데요? 저게 사이잖아. 맨날 대대식이라. 이 점동면 처리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게. 점동면 처리에서 해던 삼경일통에서는 다 여주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. 그죠? 요것 좀 좀. 육안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셨으면. 80m 정도 처리는. 100m 될까요? 100m? 100m는 안 돼요? 아무것도 안 돼. 안 되죠? 저게 하천이에요, 저게. 넘어 지저분에 이게 이제 우수가 내려오는 건데.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기에는 깨끗하게 실려 내려가니까. 여기서 운동을 해줘도 왁지 냄새가 안 난다 이거죠? 그 동네에 이게 오우수 처리장이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엊그저께만 해도 여기는 가지 않은데요. 그 오우수 처리장은 몇 공개 앞에 있어요. 오우수 처리장은.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비만 날만 조금 흐리고. 이거 부글부글부글 올라와요. 그렇죠. 그런데 웃던 거는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서 이제 올라오는데 악취 냄새가 나서 이렇게 못 당기겠다. 그럼 동네 분들이 금방 민원 넣어요. 그래서 금방 뚫으면은. 지금 장기적으로 오래 가야 되는데. 엊그저께만 해도 미국 처리장이 있는 데서 또 올라와가지고. 뚫을 뚫을? 아침 저녁이면 더 해요. 그 물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. 그런데 이거 악취 냄새 때문에 못 당긴다고. 이게 침해볼 지고 우겨볼 지고. 이런 대수관이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어떻게 되면 점점 사오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. 그리고 저쪽에는 하거동에서 오고 삼교 2통에서 오고. 삼교동에서 나가고. 이렇게 많이 작은 것 같아요. 어느 곳 하나도. 동네에서 그냥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. 금방 얘기하면 안에 지하 시설물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수관 우수관. 그리고 뭐 전기 시설.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놔서. 그러니까 적당히 공사를 할 수는 없어요. 아 우리 통장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. 야 영어. 그러니까 농민 대상 받았죠. 야 어쩐지 대단하셔. 여기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했죠. 여기가. 이러한 게 있어요. 올 봄에도 많은 공사를 해왔는데도 끝이 없어. 연체가 끝에서 끝이 딱 킬로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빼냈어요. 저거까지 이것도 한 불과 100m 정도. 유관이 필요하다. 삭제는 동네. 그리고 옥으로. 저기 저 산 밑에. 프라이브루크라는 도시에 갔어요. 여하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요. 환경도시로. 그런데 그 도시를 가면 사실은 어디냐면 아까 이장님 그 댁처럼 옆에 한 것처럼. 늘 정리해서 여기는 지저분하지만 저 끝에 가면 풀이 나 있죠.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렇게 시멘트를 딱 가두면. 좋기는 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. 물이 하나도 스미지 않아서 여기가 다 말라버려요.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면 그 물이 지하수에 심해서. 지하수를 해요. 그래서 관리를.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게 고민하셔야 돼요. 제가 한번 고민해 주세요. 그것 속에는 막. 이 뭐 이 뭐. 뱀이 됐던 깨구리 됐던 들어가잖아요. 다 죽어요. 오히려 되게 지저분해요. 그래서 다.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건너가. 건너가야 될 때는. 공간은 되게 높지만. 그래서 그게 시골에 노동력은 없지. 또 어떻게 되냐 이게 고민이에요. 그래서 하여튼. 고거. 요 여기는. 청소하고 뭐하고 해드려야 되는데. 아 이게. 그 순간이 있어요 지금. 그쵸. 순간이 오보라 드리는 건 해드려야죠. 이런 데는 다 해드려야 되는데. 그게 그런 게 걱정이에요. 이게 토종감인가. 이게 토종감이에요. 토종감은 괜찮죠. 네.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. 우리 어렸을 때. 집 뒤에 가면. 큰 감나무가 있는 거. 풍시가 돼가지고. 찢어졌어요. 아. 그렇네요. 저거 새들이 와서. 새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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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석이다. 더 vallahi appropriate. 안으로 länger 했거든요. 특히 일단. 아 원래는 선생님들이. 아래 vis에 이렇게. 달달달달. 그런 거 온 지. 저희가. 뜸는게 정리한 걸 막는 게 목적이지. 아니야. 따뜻한 거 하면 계속 전기를 너무 오묘해요. 아 그래요? 그렇죠. 이 가운데에다가 뜨끈뜨끈하게 해달라고. 아 그럼 시내는 어디로 전기를 하는 거예요? 시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에 이제 막는 걸 해드릴 거예요. 연세가? 80여성이세요. 80여성, 36여성. 80여성. 와 대단하시네. 일가시는 거지? 건강하세요. 여기 자리가요. 국도가 있잖아. 여기다가 저녁에 대면 차를 저렇게 세워 이래가지고 민원 새로 넣어가지고 난리야 이 동네가. 내가 이제 딱 지금 안 했고 너무 안 됐어 사람들이. 이 주차장을 공장이나 시장님이 여기 공지를 갖다가 좀 차를 세워놓게 좀 주차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. 버스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뭐 트지도 않아요. 그냥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. 쫘악 올라와가지고. 쫘악 뒤로 쫘악 퍼가지고. 여섯 시발이면은.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뭐 주변에서 뭔 나고 콩쿠르트에 대한 시민팀 감기던 게 많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원하실 때 좀 많이 좀 해 주시고요. 조금 전에 여기 추진 위원장 얘기했다시피 쿠팡 차가 한 번 오면 삼사십 대가 한 번 돌다 보니까. 대단하겠어요. 대단하겠어요. 대단한 정도가 삼사십 대가 그러시면. 대단하겠어요. 대단하겠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 오염도 좀 있고 또 빨래 같은 게 이 시멘트 가루 때문에 바로 밑에 집 사는 사람들은 밖에다도 못 늘거든요.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서 시찰 같은 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한번 그 상황 원인 찾아봐요. 자 그러면 삼교통을 위하여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삼교 1통 헤이팅. 화이팅. 화이팅.